수학삼각 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수학삼각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수학삼각 함수는 수학 공식에 관련된 값을 구해주는 함수랑요. 자리수를 조절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소수 한자리, 소수 두자리, 반올림하겠다, 올림하겠다 해서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등이 수학삼각 함수 안에 들어있고요. 어떤 함수가 어떻게 예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아파트 당첨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저층과 최고층 안에서 당첨되는 층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로또같이 임의로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임의로 구해서 표시가 되는데요. 함수는 랜드 비트윈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R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R이라고 입력했더니 세 번째 랜드 비트윈이란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지정한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반환합니다.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숫자부터 넣으래요. 최저층 5층부터요. 심표 높은 층 위에 있는 숫자를 넣으라는데 D3을 클릭하려 했더니 클릭이 안 되세요. 이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이용해서 D3을 선택하거나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 층자를 붙이는데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층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요. 여러분이 실습할 때마다 바뀌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같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K12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구분에 가서 음악에 해당한 것을 찾아요. 음악에 해당한 것을 찾아서 실제 합계는 판매총액에서 합계를 구합니다. K12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합계를 구하겠다 하시면 썸인데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가 들어갑니다. 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는데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구분에 가서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심표 이 음악이라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럼 같은 행에 가서 판매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 range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음악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하나, 둘, 셋 그래서 합계가 백, 이만, 사천, 구백 원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자리수를 조절하래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900원은 안 받고 올림에서 그냥 5,000원 받을 건가 봐요. 4,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12셀에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R이라는 자리수를 조절하는 R5까지 입력해 볼까요? 올림한대요. 라운드업 더블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리수를 조절하실 때요. 소수 이하 자리수를 표시할 때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소수 자리수가 아니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채울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가 0으로 채우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10원까지가 0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은 100원 단위까지 0으로 채워서 표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올림에서 102만 5천원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구입 수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어떤 걸까요? 숫자부터 한번 구할게요. 이 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구입 수량에서 드래그를 D16부터 D24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아 4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4에 해당한 데이터 구입 수량이 4개였던 데이터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네요. 그럼 다시 이 25셀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합계를 구하겠다. 썸 조건이 있네요. 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니까 구입 수량에 가서 심표 아까 구해놨던 자주 발생하는 숫자를 구해놨어요. 4던데요. 라고 mod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끝에 가서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한 4에 해당한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26부터 24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입 수량의 4라는 값이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구입 총액에서 학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셀에 339만 6천원이라는 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표 4에서요.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요. 그 다음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일간 학계를 계산해서 L25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합계를 구하니까 썸 이프 조건이 있으니까 이프가 붙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드라마이면서 15세 이상입니다. 드라마이면서 15세 이상인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네요. 이 데이터에 일간의 합계를 구하면 이 세 개의 데이터 합계가 구해지겠죠. 커서를 L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 합계를 구할 건데 이프 조건이 여러 개니까 썸이프 S가 됩니다. 썸이프 S일 때는 앞에 사셨던 썸이프와 다르게요. 첫 번째 레인지는 썸 레인지로 바뀌어 있어요. 학계를 구할 범위 일간에 가서 학계를 구할 거예요. 심표 그 다음 조건의 범위 1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의 범위 장르에 가서 심표 우리는 드라마를 찾을 겁니다.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묶으실 거고요. 심표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 등급에 가서 심표 조건은 15세 이상입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썸이프 S에 대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드라마 15세 이상 128 도하기 151 그 다음에 1029 도하면 1308 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삼각 함수 첫 번째 예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세요. 반복해서 좀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학삼각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